네, 안녕하십니까. mbm 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자, 시장이요. 어제 제가 전화 연결했죠. 어제 이제 시장이 밀렸는데 제가 전화 연결 시간 관계상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어제 자리는 약간 휩소, 속임수 패턴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시장에 대한 비유 자체를 상방으로 좀 흐름들을 보고 있는 흐름들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잠시 후에 오늘 종목 소개부터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시장이 좀 약간 박스에 갇혀있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지수 관련 주들보다는 오히려 테마 종목들 위주로 진행을 좀 했었고요.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부분들에서 대선 관련 수혜주들을 편입을 좀 했는데 그것이 좀 맞아떨어지면서 정말 큰 수익이 나오고 있고 지금 오늘 이번 달도 제가 집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의 1, 2등을 지금 또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의 흐름들은 테마장입니다. 개별 테마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자신있어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다 보니까 제가 바라보는 어떤 시장에 대한 비유와 또 종목들, 그 다음에 이슈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흐름들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에 대한 시장의 흐름들, 삼성전자가 계속 연일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흐름들 속에서 기타 다른 어떤 테마 종목들은 정말 날개도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장이 터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 사실은 경기 민감 섹터들을 편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그 전에는 이슈 있는 종목들로 대응을 해보자고 말씀드려보자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방산 관련된 종목들을 연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또 이제 그 후속주를 제가 또 오늘 공개를 좀 했으니까 한일단조나 퍼스텍을 놓치신 분들은 오늘 종목을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상의 후속주로서 제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뷰부터 좀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퍼스텍부터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자 이게 어제 제가 전화연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한일단조가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항상 제가 매달 한두 개 정도는 상한가 종목들이 나오는데 어제 한일단조가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스텍이 어저께 크게 올라가진 못했죠. 물론 제가 전화연결하고 나서 한 6% 정도를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목표가를 오늘 하루만에 달성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에 이 종목이 20% 이상 급등 나왔죠. 그렇죠? 네 21% 어제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4, 5% 정도 지금 수익이 좀 달성이 됐는데 이렇듯 지금 시장에 대한 테마 종목분들 중에서 가장 강세 테마는 방산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 두 가지의 테마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후보자죠. 이제 전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이 트럼프 후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또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다라는 어떤 이런 용어들도 나오는 어떤 부분들에서 이 트럼프와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들 거기 관련된 수의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방산 쪽들이 강한 부분들이고 이 방산 종목들도 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또 북한과의 또 이런 어떤 연관성들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인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테마를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면 테마의 신선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테마가 형성됐을 때 종목들이 어떠한 군집성을 갖고 움직이느냐 즉 다섯 개 이상의 종목들이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과 대장주와 부대장주들이 나눠지면서 시장의 어떤 시세를 이끌어가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두 가지 모멘템이 다 갖고 있는 방산주입니다. 그래서 한일단지 후속주로 제가 퍼스트잭을 말씀드렸는데요. 급등세가 나오고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이 목표가를 조금만 올려볼게요. 목표가를 4,200원으로 올리겠습니다. 2차 목표가 4,200원 올릴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산 관련된 부분들이 최소한 미국 대선 이후까지도 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중수형 방산주들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바로 한일단조죠. 이거 오늘도 21%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살짝 눌린 것까지 봤는데 분봉을 보니까 다시 댕겨 올리네요. 이거 시청자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나서 국제정세도 그렇고 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시에는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강세를 보여줄 것이다. 단순하게 중동전전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세가 될 거다고 했는데 지금 이 대장주를 제가 제대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어제 상한까지 치고 오늘까지 급등세가 나오는 흐름들 속에서 대장주로서 진행하고 있는 흐름들이니까 60%가 넘었습니다. 이것도 이번 달에도 100% 넘는 종목으로 한번 흐름들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2차 목표가를 3차 목표가죠. 2차 목표가 달성됐죠. 그렇죠? 3차 목표가입니다. 3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라인 때 4,250원을 3차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보면 한 100%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일단조가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론 테마의 대장주를 잡는 건 맞습니다만 한일단조가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이거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거 오늘 20%인데 오늘까지 상한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 오후장에는 또 방산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올라가지 않은 하지만 방산에 대한 어떠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일 있을 폴란드 관련된 이슈가 있는 그 종목 한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놓치신 분들, 퍼스트 테크하고 한일단조 놓치신 분들은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촉이 좀 좋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가 23,400원이고요.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현재가 공략을 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448710이네요. 448710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현재가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여주시죠. 자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이제 막 저항라인대를 돌파해서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상단에 대한 룸은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현 구간대에서 봤을 때는 바닥을 이미 다져놓은 자리에서 이 상단 저항대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어제 대량거리와 함께 상단 저항대가 뚫어놨고요. 오늘 자리에서 이 저항대를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한일단조나 보시게 되면 한일단조나 그 다음에 퍼스텍 같은 종목들을 이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방산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이 코츠 테크놀로지가 저는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제가 코츠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는지 자료만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조는 많이 있어요. 에라지 넥슨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큰 종목들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한일단조나 퍼스텍 같은 중소형조도 있습니다. 또 아직 남아있는 중소형 방산조는 또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코츠 테크놀로지가 저는 실질적인 방산에 대한 어떤 캡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수세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조라고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백그라운드는 질주하는 K-방산 이제는 K-뷰티 K-반도체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K-방산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정부의 지원 정책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트럼프입니다. 이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방위비를 엄청나게 부과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국내 쪽으로의 방위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당선 가능성이 호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무기를 또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이 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정확정 리스크를 좀 올리는 부분들에서 국내에 있는 방산업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단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음은 보시죠.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동안은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사실은 지원을 했었거든요. 이것이 아니고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되는 걸 보고 대량 살상무기도 지원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게 청궁이라는 무기죠. 잠시 후 제가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청궁의 직접적인 어떤 부분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포탄도 마찬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청궁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에라지 넥스원이나 현대료통 같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작은 종목들 중에서는 코치 테크놀로지가 가장 유력하고 유일합니다. 다음 보시죠. 보시게 되면 코치 테크놀로지가 예전에 주가가 급등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K2 전차와 청궁2의 수출 호조의 수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국제사업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청궁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방위 산업의 부분들의 모멘텀을 가졌던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작은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 천억이 좀 넘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 같아서 높다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바로 이 폴란드의 모멘텀입니다. 이 폴란드는 뭐냐면 방한을 하셨죠? 했죠? 그렇죠? 이 대통령이? 그런데 내일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면담, 회담을 하게 됩니다. 정상회담을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의제가 뭐냐면 바로 두 가지죠. 방산과 뭐죠? 또 하나는 원전이죠. 그런데 사실 폴란드는 국내 방산 수출의 가장 큰 호재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출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코치 테크놀로지도 폴란드에 관련된 방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2차 수출까지도 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과연 이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대규모에 대한 방산 수출을 하겠다는 어떤 MOU나 혹은 그런 부분들의 코멘트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그런 어떤 전체적인 방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될 수 있겠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코치 테크놀로지는요. 기업 자체가 거의 4,590% 이상이 방산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 방산 경제사단에 비해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천억이 조금 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크게 이상할 게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코치 테크놀로지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보이시죠.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리는 일단 이 종목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사실 기다렸던 게 뭐냐면 바로 241선인가요? 120선이죠. 120선이 돌파되는 걸 보고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돌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리가 이제는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서 시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직전 고정까지 일단 1차적으로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2만 7천 원을 1차 목표가를 한번 저는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돌파가 된다고 한다면 3만 이상까지 볼 겁니다. 손절가는 현재 구간대에서 1만 8천 7백 원을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장은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시장은 우상향을 좀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내일 제가 시장 내용들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코치테크놀지 방산주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